여러분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휴가 잘 지내고 계십니까? 휴가는 저였고요 저는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브이앱 켰는데요 이제 곧 연휴가 끝나지 않습니까? 연휴 끝나는 길에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시고 여러분 심심하면 또 안 되죠 여러분 심심하실까봐 제가 또 안 부숴이 불고기까지 곧 연휴이 불고기를 먼저 일으실까봐요 정리로 휴가처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